허니문 커플로까지 쉬비치 감각적인 비치웨어를 만나는 곳 쉬비치 달콤한 기억을 잊다 쉬비치 검색창에 쉬비치 공인중개사 합격은 프로에게 합격하자 랜드프로 부동산 투자 성공도 프로에게 배워보자 랜드프로 랜드프로 부동산 교육 1위 프로에게 배워라 랜드프로 랜드프로 흐트러진 피부 다시 되돌릴 순 없을까? 내 피부에 꼭 맞는 맞춤 솔루션 어디 없을까?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의 리프팅 변화의 시작은 BLS 클리닉으로부터 리프팅의 명가 BLS 클리닉 나 박서현 난 있고 넌 없고 난 입고 넌 벗고 바로 난 인구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 핏 좋은 핸드메이드 울코트부터 가벼운 100% 구스 패딩까지 올겨울 패션 날 믿고 난 인구 난 인구.com 소현언니 믿고 나도 난 인구 지금은 신상을 체크할 시간 난 인구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심저격 미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숙보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기안팔사의 충격적인 자취생활 꿀팁 라면 먹은 후 남아있는 염분이 있어서 일부러 설거지를 안 해요 안녕하세요 10월 30일 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악동뮤지션의 리얼리티 첫 곡으로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기안팔사는 라면 먹은 뒤에 설거지를 안 한다 라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나와서 한 이야기였고요 기안팔사는 상 차리는 게 불편해서 라면이 끓으면 그냥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먹고 다 먹은 뒤에 냄비를 물에 한 번 헹구고 세정제를 따로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라면에 염분이 있어서 굳이 안 닦아도 된다고 했는데 저도 과학적인 건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귀차니즘 신의 영역에 계신 분인데요 채팅창에 우웩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럼 땀 흘리고 안 씻어도 되나요? 염분이 있으니까?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연친화적이라 좋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저는 설거지를 굉장히 잘하는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설거지 할 거리를 아예 잘 만들질 않고 집에서 물이랑 커피, 술 한 잔 이 정도밖에 음료밖에 안 먹습니다 자, 형 우린 그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코너와 정반대로 편하디 편한 게스트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윤태진 씨의 실생활 불편 연기를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티비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도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배성재의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노랑통닭,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반올림피자샵, 난링구닷컴, 세가지만 디디치킨, 쌍용자동차, 셀로닉스, 피자알볼로, ABL생명보험, 스마트스퀘어 1400, 마세라티, 알바천국, 5588대리운전, 성원애드피스 코베 베이비페어, 뚜레주르, 파리바게뜨와 함께합니다 노랑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물만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지를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어머니, 저 합격했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금융자격진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피자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피자 전문가 강민석입니다 반올림피자샵엔 흥미로운 맛에 역사가 숨어있습니다 쫄깃한 생효모도, 고소한 자연산 치즈, 부드러운 갈릭소스, 새콤하삭 수제피클 1894년에 가보개혁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반올림피자샵으로 가보개혁 1688-2827 3가지 맛, 디디치킨 후라이드 양념간장 3가지 맛, 디디치킨 디디치킨 후라이드 파닭강정 3가지 맛, 디디치킨 3가지 맛, 디디치킨 3가지 맛, 디디치킨 I am me, I am 티볼리 2019 티볼리 탄생기념 코리아 세일 페스타 지금 티볼리 일시불 구매 시 개별 소비세 전액 지원 또는 할부 구매 시 4.5% 최장 72개월 할부에 추가 5% 지원까지 지금만 사면 평생 못 산다 4천대 한정 10월 한 달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우리 아이 잘 노는 아이인가요? 급 노는 아이도 유산균 셀티아이 꾹꾹 노는 아이도 유산균 셀티아이 찔끔 노는 아이도 유산균 셀티아이 셀티아이 유산균이면 잘 노는 아이 핵심 유산균이 장을 튼튼하게 유산균 셀티아이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피자 알벌로 대구 침산점주입니다 알벌로 진짜 힘듭니다 일일이 끓이고, 볶고, 찢고 진짜 너무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맛 아닙니까? 막 이런 노력 아무도 모른다 아닙니까? 도와주이소 피자 알벌로 나 박소연 난 입구 넌 업구 난 입구 넌 벗구 바로 난닝구를 알고 모르구의 차이 핏 좋은 핸드메이드 울코트부터 가벼운 100% 구스 패딩까지 올겨울 패션 날 믿구 난닝구 난닝구.com 소연언니 믿구 나도 난닝구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이준영 님 배형 콩 하나를 영어로 하면 원빈이라고 보내셨는데요 차단해 주시고요 김민우 님 주춘 콤비랑 저희들에게 살 뺀다고 긴장하라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긴장해야 되나요? 이제 긴장의 끈을 놓아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긴장하세요 1471 님 주말에 한강 가서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 날씨로는 안 되겠죠? 어쩌죠? 라고 씁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좀 춥다가 낮부터 좀 풀린 것 같아요 저녁 되니까 그렇게까지 추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아 데이트한다고요? 차단 320 님 올겨울 첫 귤을 구입했습니다 발음이 어렵네 올겨울 첫 귤을 구입했습니다 아직 좀 시큼한데 맛있네요 베디도 귤 먹었나요? 아직 안 먹었습니다 5972 님 요즘 조금씩 턱선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지 마요 베디가 1g이라도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싫어요 다이어트를 딱히 한 것 같지는 않은데 턱선이 기분 탓이겠죠 2968 님 요즘 콩까지 마피아에서 마피아 걸릴 확률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마피아가 걸릴 확률은 모든 게임이 각각 독립 사건이기에 항상 3분의 1 확률입니다 지금까지 이공계생으로서 불편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독립적으로 보면 확률은 언제나 33.3333%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저희가 콩까지 마피아를 하면 게스트와 홍진호 씨와 제가 걸릴 확률은 모두 또 30%씩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공계생으로 써라고 보내셨는데 자격을 의미할 때는 로서가 아니라 로서라고 쓰셔야 맞습니다 문과생으로서 굉장히 불편하네요 윤보라 님 배디님 할로윈데이 때 분장 해보셨나요? 안 해봤다면 해보고 싶은 분장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해본 적 없고요 5434 님 오늘 인터넷에서 배형 앞치마 입은 사진을 봤어요 앞치마 입고 있는 여친에 대한 환상이 있었는데 이젠 괜찮아졌어요 라고 했습니다 거의 2년 전인가 그런 건데 왜 지금 끌고 와가지고 찾아보지 마시고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우리 편이 이기면 이렇게 기분이 날아갈 것 같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우 진짜 짜증나 아 뭐요 어쩌라고요 뭐 뭐 아 뭘 봐 아 왜 뭐 어쩌라고 우리 편이 지면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합니다 재밌는 경기 보러 갔다가 불편한 마음으로 돌아왔던 경험 있으시다면 사연으로 참여하세요 오늘은 각종 스포츠 관중석으로 갑니다 대국민 불편 유발자 판독 프로젝트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야구장이든 축구장이든 나타났다 하면 시선강탈 전 야구여신 현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나주배가 한번 뭉쳐서 주춘주춘과 함께 놀았습니다 맞아요 재밌었습니다 정말 그 남이춘 씨와 주시은 아나운서는 영혼의 콤비다 아 진짜 최고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저희가 그때 말했잖아요 소울메이트라고 저도 그때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날도 역시나 내가 하려는 말을 똑같이 주시은 아나운서가 하고 소름 돋았다 두 분이 식성도 비슷하고 안주를 먹고 이거 맛없네 하고 내려놓는 한 입 베어물고 내려놓는 것도 똑같았고 저희가 월요일 코너에 조금 고민이 있어요 정용국 씨와 함께하는 퀴즈 덕후 열 고개로 푸는 거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테스트해보려고 주춘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영화 주제를 잡고 한국 영화 주제를 잡고 자 두 분에게 다섯 개씩 질문 기회를 드릴게요 하고 출제해서 하나씩 질문해보세요 했더니 주신 아나운서가 베가 놈이요 한국 영화라고 했는데 왜 베가 놈이라고 아무 생각이 없고 그래놓고 윤태진 씨 차례에서는 윤태진 씨는 한국 영화인가요? 한국 영화인가요? 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멘붕이 많이 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해했어요 이 정도면 방송인들도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데 청취자분들은 그나마 잘 견디셨던 것이다 뭔가 압박하니까 좀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한테 잘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왜요? 노래방에서 제가 공연 장면을 다 저장해놨기 때문에 저도 베디 누워있는 거 다 찍었습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세상 주춘주춘이 앞에서 뛰어노는데 저쪽 구석이랑 어딘가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자리 찾으셨잖아요 누울 자리 저는 노래방 가기 싫다고 했는데 진짜 주무시더라고요 억지로 가자고 하셔서 저는 선언을 했잖아요 저는 잘 테니까 둘이 놀아라 네 못 주무셨죠? 촬영 좀 했고요 6781님 윤태지 씨 경찰됐던데 경찰되면 좋은 게 뭐예요? 라고 하셨네요 네 제가 이번에 강남경찰서 제1호 명예경찰관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럼 뭐가 좋나요? 기분이 좋죠 기분만 좋다 그리고 겨울에는 순찰도 한번 나가자고 서장님께서 그러셨고 순찰? 네 많은 이벤트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어울리시던데요 순찰도 나왔어요 명예경찰 윤순경입니다 저거 제가 요즘 인터넷에서 잡아놓고 싶은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좀 도움 주시겠어요? 아 왜요? 저 이상한 걸 그려서 저도 너무 즐거운데요 윤태지 씨가 명예경찰로서 인터넷에 이상한 그림들을 보면 저한테 항상 제보를 해주시던데 그분들 다 좀 하고 싶으니까 사이버경찰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덕분에 너무 즐겁습니다 자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시작할까요? 네 오늘 주제는요 경기 직관 가서 불편했던 사연입니다 야구장, 축구장, 배구장, 펜신장, 동계스포츠 경기장 등등 경기 직관 가서 마주친 아주 불편했던 사람들 경험들 어떤 게 있었는지 제보해 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로도 보내주시고요 불편 초 공감 사연에는 문화상품권 챙겨드립니다 네 여러분이 보내신 불편 유발자들 한 줄 문자 사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57님 키스 이벤트 불편합니다 중년 부부들까지는 훈훈하게 볼 수 있어요 커플들도 뭐 괜찮고요 제일 싫은 건 썸 타는 사람들이 수줍게 웃으면서 쪽 할 때 아 불편합니다 사실 제일 흔하게 보는 장면이에요 특히 이제 중간에 비는 시간이 많은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죠 농구장도 그렇고 저는 보기 좋던데 가끔 이제 몰입해서 아메리칸 스타일이나 프렌치 스타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그래요? 몇만 관중과 또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네네 아 수줍게 웃으면서 쪽 볼에 쪽 정도는 썸 네 참아주자 썸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진짜 사귀는 거죠 네 다음은요 이호주님 제 옆자리에 앉았던 얄못 커플 불편했습니다 둘 다 야구를 또 제대로 모르면서 왜 자리를 바꿔지? 아 모르겠네? 아 웃는데 정말 불편했네요 신성한 야구장의 챗 자 하여튼 뭐 야구장에 있던 얄못 커플 뭐 근데 뭐 즐기러 온 거니까요 네 원래 야구장에는 치킨 먹고 맥주 먹고 이렇게 탁 트인 데서 앉아서 시원한 바람을 즐기며 오늘 야구 보러 온 거 아니에요? 그냥 두 분이 데이트하러 온 거죠 네 다음은요 9227님 야구장에 인생 사진 건지러 오시는 분들 불편합니다 유니폼에 막대풍선 모자까지 풀세팅으로 맞추셨길래 진짜 팬인 거 보다 했는데 경기 내내 사진 찍느라 바쁘다군요 셀카 찍을 때엔 뒤에 있는 제가 구석에 계속 같이 찍혀서 정말 불편했네요 샵 야구장 그렇습니다 샵 꿀잼 근데 야구장은 좀 쿨한 관중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그냥 뭐 다른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그냥 치맥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 공간에서 자기 나름대로 즐기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게 야구장 문화의 강력함이 아닐까 네 조금 경기 몰입을 놓쳐도 되잖아요 화장실 다녀오거나 아니면 잠깐 사러 갔다 와도 되고 이런 느낌 TV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내 4시간 내내 몰입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또 야구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네 보통 샵 승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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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요정 택으로 모두가 다 승리요정 한경진님 꼭 코치하시는 분들 있죠 야구장에서 던져 던져 뛰어야지 뭐하냐 축구장에서 저걸 못 넣었냐 사이드에서 받아서 헤딩을 때렸어야지 등등 다양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야 다 같지만 너무 크게 감정이입하시면 불편합니다 네 근데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이러면서 스트레스 좀 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는 게 불편하면 집에서 보셔야죠 욕하는 건 조금 그런데 그래도 네 이 정도 소리는 그렇죠 하여튼 뭐 집어던지거나 그러는 분들만 아니면 경기장에서 어느 정도 소리 지르는 거야 좋지 않습니까 이은미님 태어나서 처음 사직구장을 가봤어요 근데 이대호 선수가 파울로 침볼이 우연히 제 앞으로 굴러와서 주웠는데 주위에서 아주라 아주라 해서 정말 불편했어요 제 최애 선수가 이대호 선수거든요 진짜 울면서 옆에 있던 꼬마한테 줬네요 안 주면 안 되나요 안 주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거의 주시죠 아기를 주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주변에 이제 줄 때까지 야유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러니까요 강제로 줘야 되나 아니 어른들에게도 야구장에서 공 한 번 잡는 것은 평생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인데 그럼요 네 아무튼 축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축구장은 공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축구장은 뭐 아주라 이런 건 나오지 않고요 김준민님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개주 결승 경기를 혼자 보러 갔습니다 옆에 캐나다 선수들 아이디카드를 목에 걸고 있던 분들이 단체로 앉으셨는데 제 패딩 밑자락을 깔고 앉으셨어요 불편하게 앉아서 중간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못 가고 40분가량 영어 듣기를 당하며 꾹 버텼던 기억이 있네요 덕분에 영어귀가 조금은 뚫렸습니다 발음이 좋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리 읽어요? 엄청 흥분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패딩이라는 게 앉으면 옆으로 퍼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이분 왠지 썸 타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캐나다 선수들이랑 말씀을 하시지 그러니까요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까 뭐 안 일어나겠어요 그분들이 비켜주죠 자 그리고요 남유정님 혼자 스포츠 경기를 보러 다니곤 하는데요 요즘엔 커플분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중요한 순간마다 어흥 다행이다 혹은 우와 봤어? 하면서 얼싸안건 하시는데 불편합니다 커플분들을 많이 불편하시는구나 커플들 불편하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역시 베텐러들이 문자를 보내시다 보니까 근데 여성 청취자분들도 꽤 계신 거 보니까 다들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신진철님 아싸라서 야구장 혼자 갈 때가 많은데 가끔 양쪽에 대포 카메라로 무장하신 분들이 앉으면 너무 불편합니다 경기엔 전혀 관심 없고 선수들 사진을 열심히 찍고 막상 중요한 경기 할 때는 열심히 사진 정리하고 있어요 방해될까봐 큰소리로 응원도 못하겠더라고요 음 근소리를 응원하세요 방해 안 돼요 그분들 신경 안 씁니다 대포 카메라로 오셨다는 거는 선수들을 찍는다는 얘기겠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뭐 딱히 가리거나 대포 카메라가 너무 튀어나와서 내 시야를 방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그분들 덕분에 또 프로스포츠의 고화질 사진들이 남지 않겠습니까? 역사로 오늘 전체적으로 노 공감해 주시네요 저요? 네 노 공감이네요 저는 뭐 딱히 왜냐면 저는 스포츠 캐스터이기 때문에 경기장에서는 나름대로 알아서 즐기는 것이다 남에게 이제 민폐만 아니라면 오늘 전체적으로 혼나시네요 보내주신 분들 강현수님 야구장 직관 갈 때마다 응원하는 팀이 지는 징크스를 가진 제 친구 불편합니다 그냥 집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즌에 유난히 직관 자주 가던데 자꾸 친구 탓하게 되네요 그렇군요 저는 약간 불편한 게 너무 야구장 사연만 많네요 밸런스 차원에서 축구장도 좀 섞어서 축구장이 축구장이 안 나오네요 국가대표 경기 꽉꽉 차던데 그렇군요 이주연님 이주연님 하나 보내셨네요 예전 여름에 축구 국가대표 경기 직관했는데요 우리나라 선수가 골을 넣어서 열광했는데 민소매 입으신 남자분의 겨드랑이에 얼굴을 부비부비했습니다 불편하네요 불편하네요 키 작은 것도 서러운데 이런 경우 흔합니다 축구장에서는 만세응원등 같은 경우들이 많이 펼쳐지기도 하고 붙어서 보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열광적으로 소리 질렀다 잃었다 앉았다 하니까 깜짝 놀라셨겠다 여름이면 축축했겠네요 뭐 좀 상상하고 싶지 않네요 민소매는 경기장에 갈 때 더우니까 많이들 입으실 텐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오프 오프 네 다음요 5920님 선수 편애하는 사람들 불편합니다 개성뚱한 표정으로 앉아있다가 한 선수만 나오면 익룡처럼 소리를 지르는데 진짜 깜놀했어요 다 응원해주면 안 되나요 이거는 또 어쩔 수가 없죠 스포츠도 어떻게 보면 팬들이 선수들에게 갖는 마치 연예인을 보는 듯한 마인드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팀 응원을 해주는 분들이 많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속한 팀이 이길 원하기 때문에 팀 전체를 응원해주는 그 정도 1699님 경기 보는 내내 중계하시는 분들 불편합니다 아들 두 분이 앉아서 캐스터 해설위원 역할까지 딱딱 나눠 폭풍 중계를 하시는데 지방 방송은 꺼주셨으면 하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가끔 뭐 제가 뒤에 앉아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고 축구경기장에서요? 네 자 여러분 경기 직관 가서 불편했던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 유발자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모바일 메신저로 받겠습니다 더크랙의 전력질주입니다 그럼 고건 시청해주세요 고건 enabl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ave a big nombre 네 많 노래 감사합니다. 에버비키니 빨래 먹고 마마무처럼 건강한 다이어트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겨울만 되면 시베리아 같은 사무실 올겨울엔 원적이선 히터 엘리온과 함께하세요. 책상 아래 두면 건조함 없는 따뜻함이 온몸에 퍼집니다. 엘리온은 선조이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왜 맛이 느껴지지 않는 거지? 안 돼. 이럴 수가. 이 맛이 아니야. 잃어버린 손맛을 찾아서 한게임 신맛과 김준현이 함께합니다. 지금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재밌네. 주말에 분명히 장은 받는데 메뉴 걱정에 결국도 시켜먹진 않으세요? 장보는 비용에 매일 저녁값은 또 따로 항상 돈이 두 배로 들 땐 우프다 하세요. 내가 원하는 요리를 정량으로 특별한 레시피와 함께 냉장고를 여는 설레는 시간 우프다 어버워타임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함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남이춘, 윤태진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상기님의 사연을 재구성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야구장 직관을 갔습니다. 그런데 뒷자리 분들 때문에 경기에 집중을 못해서 짜증나 죽을 뻔했어요. 와 넓게 트인 이 관중석 시원하게 부는 이 바람 신나는 응원 노래 역시 먹부리면 야구장이지 야 내가 족발 사올테니까 너 치킨 좀 사와봐 내가 이거 먹으려고 아침부터 굶었다니까 알았어 그리고 오면서 맥주도 사올게 당연하지 야 너 맥주 없이 먹으려고 그랬어? 당연히 사와야지 그러더니 족발, 치킨 등등 이것저것 무릎 위에 쫙 펼쳐놓고 음식 스멜을 격렬하게 풍기면서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음 너무 맛있어 역시 야구는 먹으면서 보는 게 짱이야 짠 짠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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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역시 역시 야구장 낙수리지 얼마나 낭만적이니 어우 소리 들어간다 쭉쭉쭉쭉 언제까지 바울볼만 치게 할 거야 쭉쭉쭉 야 사회초 공격 들어간다 사회초 공격 들어가는 기념으로 한잔 해 한잔 야 안주 좀 부족하다 닭강정이랑 만두 조금 더 사오자 2차 가야지 2차 기분이가 좋으니까 살짝 취한다 그지 잠깐 지금 홈런 쳤다 홈런 홈런? 야 그럼 홈런 친 기념으로 한잔 해 한잔 해 아이 술이 아주 그냥 슬슬 들어가는구만 아니 상대팀이 홈런 쳤다고 뭐? 우리 팀 아니야? 아이씨 너무 짜증나는데 한잔 해야겠네 아이 짜증나니까 술이 술이 또 땡기네 야 너 가서 안주 더 사와 3차 가자 왜요? 뭐예요? 뭘 봐? 야구장에서 밥 먹고 술 먹는 사람 처음 봐? 그러더니 경기 끝날 때쯤에 만취에서 음식물이랑 맥주랑 앞사람한테 다 쏟고 친구들한테 업혀서 실려 나갔어요 야구장 직관도 식후경이라지만 먹부림도 음주도 적당히 합시다 춘정뱅이라고 왔고요 누나 음주방송 하나요? 연기라기엔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것이 통풍춘이라고 왔습니다 야구장에서 음식 먹는 거 맛있고 분위기 때문에 한잔 하면 더 기분 좋긴 한데 최고죠 너무 많이 먹으면 좋을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먹는 게 테이블 자리에 앉으면 막 이것저것 시켜놓고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데 뭔가 좀 이렇게 테이블석이 아닌데 앉으면 자리가 좁아서 먹기가 좀 힘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행기 좌석이나 경기장이나 다들 좁거든요 좁은 애들 먹고 마시려고 하다가 결국은 주변 사람한테 쏟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국물 같은 거는 쏟으면 진짜 난감하잖아요 그리고 테이블석에 앉은 분들은 맥주나 가져온 음료를 이렇게 줄 세우면서 마치 술집에서 병 이렇게 줄줄이 나란히 세워놓듯이 그거를 계속 전리품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야구장 언제 가보셨어요? 저 그때 줌플레이오프 1차전 아 1차전 때 아 그렇군요 네 1차전 때 갔습니다 자 1541님이 야구 끝나면 전에는 남이춘이 나왔는데 요즘 안 나와서 불편해요 야구 여신 남이춘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네요 고맙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춥기 때문에 오히려 추워서 잘 안 드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여름에는 더우니까 대낮에 땡볕에서 맥주 드시다가 급하게 취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원래 맥주 같은 거는 테라스에서 마시고 이렇게 낮에 마시면 진짜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너무 과음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자 불편 유발자 고발 문자 소개해 주시죠 9060님 군대 제대하고 동기들이랑 아인트호벤 내안 경기를 보러 가기로 하고 내장을 예매했는데 두 명이 노쇼하는 바람에 경기장 앞에서 본의 아니게 표팔이 경험을 했네요 그래도 꾀돌이 이영표 선수의 헛다리 집기 바로 앞에서 봤습니다 PS3의 인트호벤 시절이군요 진짜 힘들게 구하셨겠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무조건 매진이었을 텐데 경기장 앞에서 근데 많이 남기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데요 역시 엄청 남기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튼 같이 보러 가기로 했는데 동의를 했고 그 표가 얼마나 구하기 힘든 건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해 못하는 분들은 뭐 그냥 오늘 미안한데 나 안 갔게 이래버리면 영화표랑 다르게 취소가 어렵고요 그럼요 구하기 진짜 힘든데 안표상 잡았다고 잡았다 요놈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 여기 강남경찰서 명예경찰도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지환님 비어있는 축구장을 볼 때마다 불편합니다 여러분 K리그도 재밌어요 불편한 게 아니라 슬프죠 저도 지난 주말에 경기장에 갔습니다 최용수 감독의 FC서울 홈경기 복귀전 응원할 마음에 갔는데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날씨도 좋았는데 날씨 좋으니까 딴 데 가셨나 봐요 다음이요 6779님 축구장이 지정석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거 모르시고 제자리에 앉고 다른 데 앉으라는 사람 너무 불편합니다 아 저기 가서 앉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거 굉장히 불편해요 여기 제자리인데요 그러면 축구장에 자리가 어딨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7873님 예전 동대문 운동장 시절 고교 졸업 후 모교에 야구팀을 응원하러 가서 신나게 응원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누군가가 큰 소리를 불러서 갔더니 기수가 어떻게 되냐 술 한잔 해라 등등 물어보셨는데 만취해 계셨거든요 만취자 불편합니다 동대문 운동장이요 동대문 운동장이면 아 근데 저도 경험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중앙고등학교 출신인데 1995년에 중앙고등학교가 정말 오랜만에 고교하고 4강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장선생님이 휴교령을 내렸어요 모두 동대문 가서 응원해라 그래가지고 다 몰려갔습니다 정교생이 상대는 광주일고 정말 최강 중에 최강 명문팀이잖아요 어떻게 되나 했는데 가는 데 일단 저희 중앙고는 서울이니까 전교생이 동대문 운동장에 왔고 광주일고는 광주니까 응원한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응원전에서 우리가 으아 하면서 하고 있고 상대팀은 이제 2학년 투수가 나왔습니다 보통 3학년이 에이스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에이스인 박찬협이라는 선수가 계셨는데 그 선배가 연투를 하다가 그날 출전을 해서 찬협이 형이 정말 지금의 영광이시기 대회다 하면서 출전했는데 그 2학년 투수가 김병현 선수 광주일고에 이런 반전 1학년에는 최희섭 3학년에 서재은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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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저리거 3인방이 있었던 전설의 광주일고를 4강에서 만나서 대박 그 경기를 보신 거예요? 7대형이었어요 짱이다 그때 야구하는 김환 봤나요?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김환은 그때 입학도 안 했을 때고 제가 2학년 때니까 저보다 2살 미치라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때 불편한 게 뭐였냐면 응원단 형들이 무섭잖아요 네 그 최희섭 선수가 홈런을 쳤어요 근데 어? 주수로 가고 싶잖아요 근데 주수마! 소리 질리니까 아 좀 속상했습니다 만약에 주웠으면 보물 아닙니까? 와 아쉽고 다음은요? 김정희님 지금의 아내와 연애할 때 야구장을 데려갔는데요 옆자리에 계시던 어르신께서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무시할 수도 없고 열심히 설명해드리고 여자친구한테 집중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해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아내가 말하기를 그때 어르신께 친절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호감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언제나 이렇게 또 친절해야 되고 따뜻해야 됩니다 정말 따뜻한 사연이다 그렇습니다 다음은요? 내 입술 따뜻한 곰탕처럼님 연예인 시구만 보고 집에 가는 사람들이요 선수들도 응원해주세요 그 비싼 티켓을 갖고 와가지고 시구만 보고 간다고요? 아니 이런 분이 있어요? 정말? 돈이 남아 도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그렇군요 다음은요 1156님 덥고 습한 여름에 상암 경기장에 딱 발을 들이는 순간 훅 들어오는 땀내음 음 스멜 아니 왜 야구장은 이렇게 커플 사연들만 많고 축구장은 다 무슨 겨드랑이 머리에 스쳤다는 얘기라 땀냄새를 한다는 얘기만 있고 왜 이렇게 차별이에요? 축구장 뭐 미담 없습니까? 잠깐만 4853이군 4853 4853님 축구경기 서서 응원하는 광팬들 불편합니다 작년에 프리미어 직관 갔는데 주변의 모든 관중들이 90분 내내 서서 응원해서 비싼 돈 내고 서서 봤습니다요 K리그가 아니네요 이거 제 얘기인데요 제가 3월에 리버풀 대 맨시티 그 경기 챔피언시를 보러 갔는데 참 비싼 티켓이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서 있으니까 90분 내내 서 있었습니다 서서 볼만 하지 않나요? 근데 축구는 90분 정도는 서서 볼만 합니다 자랑이 됐네요 2046님 맥주 빨리 먹기 이벤트는 안 했으면 먹다가 죽을 수도 얼마나 드시고 오셨길래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라고 하시죠 하여튼 너무 빨리 먹는 거는 좀 삼가야 되죠 다음은요 추수연님 응원할 때 엇박자로 박자 못 맞추시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목소리는 어찌나 크신지 돌림 노래처럼 된다는 그리고 경기장이 크면 저쪽의 응원이 약간 맞아 메아리처럼 들리죠 메아리 들려서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박자 다 못 맞추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다음은요 김병태님 옆에서 치킨에 맥주 너무 맛있게 드시는 분들 저 오늘 차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참 고민되죠 대리야 대리가 있으니까 야구장에서 치맥먹어 그 사람들 빠져나갈 때 차 엄청 밀리고 사람 엄청 많은 몇만 명이 나오는데 거기서 대리기사 불러서 치맥먹어 대리 인패네요 내 입술 따뜻한 곰탕처럼님께서 경기장에서 이어폰도 없이 소리 크게 틀어놓고 DMB로 보는 사람이요 이럴 거면 왜 입당료 내고 폰으로 보는 거죠 보통 슬로우모션 확인하려고 갑자기 업계용어를 쓰고 그러죠 슬로우모션 느린 화면 느린 화면을 보려고 그러니까 리플레이를 보고 그다음에 투구 분석이나 이런 거 하고 해설을 같이 듣고 싶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주변에 나도 이거 나눔하는 거라고 같이 크게 틀어놓은 분들이 있는데 좀 굳이 듣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본부석 근처에서 보면 거기에 이제 중계진들이 보는 TV들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훔쳐보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판정 내렸을 때 그걸 가지고 TV보고 관중들이 갑자기 그라운드를 안 보고 다 보다가 저방 같이 소리 지르는 경우들이 있죠 채팅창에 감독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감독 이름 앞에 돌붙여서 소리 지르지는 마라 라고 해주셨네요 그렇죠 이경민님 가운데 앉아서 공수 바뀔 때마다 화장실 가는 사람 화장실은 급하면 가야죠 작작 드셔야 됩니다 이해는 하지만 불편합니다 자꾸 자꾸 비켜줘야 돼서 비행기에서도 창가 자리에 앉은 분들이 자꾸 밀고 나갈 때가 있어요 아니 근데 공수 바뀔 때마다 화장실을 가시면 진짜 집에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8413님 축구 경기장에서 축구 보는데 찬스 때마다 뒤에서 자기가 축구 선수인데 발로 좌석을 차서 짜증났어요 흥 차차 하면서 흐르고 어쩔 수 없기도 하고 근데 이제 경기장에서 제일 피해야 될 건 그거죠 앞에 사람이 있을 때 등받이에 발 올리는 거 진짜 앞사람들이 보통은 경기를 볼 때 등에 이렇게 기대고 보는 것보다는 앞으로 좀 숙이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서서 보거나 그럴 때 뒤에 앉은 사람이 등받이가 좀 널널해 보이는데 하고 발 올리고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 등 댈 때 발끝이 등에 딱 닿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자 축구장 미담 좀 없나요? 어? 여기 여기 여기요 9040님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국대 경기 보는데 하이힐 신은 여자분이 계단에서 구르려고 하는 걸 붙잡아줬더니 그분이 연락처를 달라고 하셔서 줬고 사귀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잡지 말걸 잡지 말걸이 핵심이고요 미담 맞나요? 지금까지 온 것 중에 가장 불행한 말투의 문자였는데 잡지 말걸 잠깐만 꿈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가장 불편한 사연이 왔어요 잡지 말걸 최악의 불편함 잡지 말걸 박펠레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네 잠깐만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국가대표 경기를 한 게 도대체 언제적이죠? 박펠레일 수도 있어요 진짜 너무 재밌다 이거 문성희 형이라고 2년이네요 근데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국가대표 경기는 진짜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그거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때 했던 경기장이잖아요 다음은요 이태희님 상암경기장에서 우연히 배디받는데요 여자분들이랑 같이 계셔서 불편했어요 누구? 누구냐? 아니 그냥 후배 아나운서들이랑 가거나 누구냐? 품매골 같이 하는 친구들이랑 다 갔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갔었는데 지난주에는 정원에 혼자 갔는데 저희 SBS 직원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봤을 뿐입니다 그때 낮집에 모임할 때도 축구보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축구보다가 갔죠 그때도 혼자 가셨던 거예요? 그렇죠 축구를 보고 있는데 SBS 자리에 저희 직원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봤을 뿐이고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혀가 길다 외우는 다음은요 코빨간 배춘기님 나는 마산구장 처음 갔다가 응원하는 어떤 아저씨가 내 머리 위로 콜라 쏘듬 콜라, 사이다, 맥주 많이 썼고 치킨도 날아옵니다 광분에서 던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본인들이 투수처럼 잘 던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멀리 안 가고 앞에 관중한테 맞아요 마산구장 벽에 제 윤태진 여신 이렇게 적혀있었나? 누가 썼는데요? 팬분이 적어주셨나봐요 항상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가서 항상 벽을 찍어서 보내주곤 했는데 지금도 있나요? 불편하네요 지워졌겠죠 낙서가 있는데요 누가 봐도 자작이라고 자작극 본인이 쓴 거죠? 아니에요 저희가 필적 감정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493님 클리닝타임 때 담배 피우고 오시는 분들 몸에 몸이고 입이고 머리카락이고 담배 냄새 다 배서 오십니다 바람이라도 불면 커피 담배 냄새가 쫙 깔리죠 커담 너무 불편합니다 이건 그냥 커담을 불편하신 분인 것 같고 경기장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많이 나옵니다 다음요 김도훈님 어떻게 된 거야? 왜 왜? 아웃이야? 지금 몇 대 몇이야? 왜 소리 지르는 거야? 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야알못 여자친구요 제발 그 입 다물라 여자친구가 있어? 차단 설명해 주시지 장승은님 축구경기장 딱 한 번 가봤는데요 한 골도 못 보고 왔어요 제가 화장실에 갔을 때만 골을 넣는 선수들 너무 불편해요 아니 축구경기 중에 누가 화장실 가나요? 하프타임에 가셔야지 네 다음은요 6206님 속보 마산구장 도세 낙서 금지입니다 자 다음에 5464님 혼자 말하면서 계속 응원하는 사람 누구랑 이야기하나 싶어서 자꾸 쳐다보게 되고 경기에 집중을 못하게 됩니다 네 참고로 마산구장이 내년부터 새구장이 되죠? 맞아요 아직 도색 안 했겠네요 있겠네요 설마 도색하고 새구장으로 가진 않겠죠? 불도저로 밀어버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시나요? 네 다음은요 내 입술 따뜻한 곰탕처럼님 뒷자리에서 막대풍선 박자 잘못 맞춰서 제 머리 치는 사람이요 박대풍선 뭐 아픈가요? 이렇게 이렇게 그런 게 있죠 자 또 문자를 소개해 주시죠 네 최유정님 저는 응원석도 아닌데 너무 과하게 응원하시는 분들 불편합니다 2층 거의 끈열에 앉았는데 앞에 앉으신 아저씨가 선수 나올 때마다 일어서서 선수 응원 동작을 격하게 하시면서 노래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경기는 못 보고 등장만 보고 왔네요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응원하시면 이게 경기장은 앉으라고 한 번 말씀드려도 나중에 또 흥이 오르거나 흥분하면 일어나시더라고요 내가 일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자 다음은요 이형호님 저는요 야구장 막대풍선이 너무 불편합니다 앞줄에 앉은 사람이 크게 휘두르면 시야도 가리고 소음도 정말 신경 쓰이고요 특히 파울볼이 날아올 때 막대풍선을 높이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 튕겨나와서 저 맞을까봐 무서워요 불편 그럴 수 있어요 파울볼을 막대풍선을 갖다 대면 막대풍선이 당해내겠습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죠 진짜 위험하죠 조심히 하셔야 되고요 막대풍선은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자랑거리 아닙니까? 네 다음이요 4000님 바르셀로나 누캄프 갔었는데 앞에 여자분들 무리가 저에게 전반 45분 끝났는데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거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뭐죠? 무슨 얘기죠? 아 끝난 줄 알았던 것 같네요 아아 이제 전반 45분 끝났는데 집에 가야 되냐고 주갈못 사연 주갈못 사연 근데 뭐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렇게 세계적인 명문팀은 전혀 축구에 관심 없어도 그 도시에 놀러 갔다가 관광 상품처럼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나 여기 한번 왔다 인증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은 모를 수도 있죠 같이 나가자고 한 거 아니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광고 듣고 와서 오늘의 문자 발표하겠습니다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영어로 하면 A Better Life 앞글자만 따면 A, B, L 그러니까 보험은 아 A, B, L 생명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보험은 A, B, L 생명 기억하세요 보험은 A, B, L 생명 4호선 안산역에서 315m K2X 개통 예정 초지역에서 1.8km 1,339개의 공장과 유통이 한데 있는 전층 에스컬레이터의 지식산업센터 스마트스케어 1,400분의 사장님을 모십니다 분양문이 1899-7984 대림산업 3호 정우건설산업 앞 뒤 옆 나와 같은 럭셔리가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나만의 럭셔리는 사라지고 있다 다시 당신만의 특별함을 찾아야 할 때 What's your next? 마세라티 너 만나고 우리 가게 되는 일이 많아 너무 많아 알바 너 덕분에 아주 천국이야 우리 가게의 뼈를 묻어줘 좋은 알바 찾는 사장님들 지금 바로 알바 천국으로 알바 천국에서 먹덩이가 들어왔네 사장님도 알바 천국 사랑스러운 아내와 너무나도 소중한 자식들이 있기에 내 생명이 내 것만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5588-5588 배칠수 대리운전이 고객님의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5588-5588 누르기가 딱 좋아 배칠수 대리운전 5588-5588 누르기가 딱 좋아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킬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성원에드피아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유나 추천 뚜레주르 오늘의 식빵 오늘은 반전 매력 돋는 식빵 어때요? 버터 없이 건강하게 만들었지만 토스트하면 더 쫄깃고소한 흑미 찹쌀 토스트 식빵 진짜 빵타스틱하네요 뚜루루뚜뚜뚜 365일 Have a good bread 뚜레주르 빠바 빠바통신 가을 소식 분위기 있고 싶은 가을 그럴 땐 파리바게뜨에서 커피 한 잔과 향긋한 시나몬 롤 식빵 따뜻한 우유에 달콤한 초코 바나나롤 그거면 충분해요 누가 말 걸면 어쩌지? 해피의 패티까지 가을엔 파리바게뜨 육아에 지친 그대여 코벨을 따르라 임신 출산 준비에 지친 그대여 코벨을 따르라 혜택에 할인을 더한 코벨을 따르라 우리 아이를 위한 킬더교류 특별전쟁 보고 느끼고 만족하다 11월 1일 코엑스에서 만나요 본 행사는 핀덴벨베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NCT의 나잇나잇이 방송됩니다 자 오늘 소개한 불편 유발자 사연들 중에서 선물받을 분들 윤태진씨가 발표해 주시죠 네 이주연님 9060님 4853님 이지환님 김정희님 7873님 9040님 7명 압도적으로 야구 사연이 많았는데 저희가 네 분을 축구 사연으로 그러네요 저희는 이런 방송입니다 네 자 다음주는 어떤 불편 유발자들을 소개할까요 다음주는요 노래방에서 불편했던 사연 모집합니다 네 노래 부를 때 호응 1도 안 해주는 배디같은 억제기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 다른 사람이 노래 예약 누르려다가 내가 부르는 노래 끊어버린 불편한 경험 마이크 잡은 사람보다 더 큰 목소리로 노래 불러서 방해한 불편했던 경험 등 노래방 홍코노 노래방 회식 모두 좋습니다 즐겁게 노래 부르러 갔다가 겪은 아주 불편했던 경험들 어떤게 있었는지 화요일 게시판에 댓글로 제보해 주세요 음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노래방은 제가 사실 끌려간 거라 저희가 한 3차 때부터 계속 조금씩 조금씩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딱 노래방 타임인데 그치 이러면서 계속 제가 끌려간 거라 제가 사실 굉장히 불편했었고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저에게는 영상이 있습니다 타이밍 맞춰서 연말에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끝인산 윤태진씨께 맡기겠습니다 네 소등합니다 야한국 끝곡 꾸기 전에 끝곡은 아이즈원의 라비앙 로즈 보내드릴게요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